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0월 13일 개미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드디어 주말도 다 갔네요. 이제 일요일 운세를 보시게 됐는데요. 갑수럴이 점점 깊어지고 있죠. 오랜만에 산책을 나갔는데 강아지랑 길을 걷고 있는데 단풍이 이렇게 막 벗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되게 예뻤어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울고불고 단풍 구경 다니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올해는 좀 어둡죠. 사회 분위기가 단풍 구경 다니기에는 경기가 좀 불경기가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운세를 보고 있습니다. 갑수럴 시작이 되고 나서 신금의 사그러듬을 느끼시나 모르겠어요. 보시면 갑수럴인데 우선 신금이 약해서 9일 정도 기간이고 저희는 여기에 속해 있고요. 약하지만 정화가 곧 들어올 거고 그리고 무토가 이제 본기라서 18일 이렇게 기간이 흘러갑니다. 총 30일에 갑수럴을 보내게 될 거고요. 음력이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양력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쪽으로 향하는 링크를 꼭 눌러서 본인의 일관을 찾는 방법과 만세력 읽는 방법 이 두 가지 링크는 꼭 보고 와주십시오. 그래야 무슨 내용인지 조금은 이해가 가실 수 있습니다. 아마 토요일에 좀 몸이 안 좋은 신금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일요일에도 조금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몸조리 잘하시고 너무 장거리 출탄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수럴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자 보겠습니다. 오늘이 개미일이죠. 개미일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에너지를 한번 보시면 밑에 거 보지 마시고 위에 거 한번 봐주세요. 오늘 특히 음식 드시는 거 전반적으로 좀 조심해 주시고요. 오늘 개수가 떴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래 글자들은 보시면 위에는 움직이는 에너지고 에너지고 에너지가 이제 움직여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고정이 돼 있습니다. 이걸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많으실 테니까 제가 따로 언급은 안 드릴게요. 오늘은 사람들하고 다툴 수 있는 일들이 좀 있어요. 맨벳 일관분들이 그걸 이제 좀 들으실 텐데 자 그러면 스타트를 할게요. 갑목 시작하겠습니다. 갑일관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갑일관분들은 수가 떴으니까 인성이 들어왔죠. 특히 정인입니다. 정인이 인묘지에 앉았습니다. 데이트를 하시게 되면은 상대방에게 오늘 집중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집중력이 많아 떨어지고 또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에 오랜만에 공부를 하러 가셨어요. 시험 준비도 하실 거고 여러 가지 지금 준비하시는 것들이 많으신 분들 특히 갑일관분들은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운세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데이트하는 상대방한테만 몰입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오늘 영화 감상을 주말이라서 오랜만에 가셨는데 계속 핸드폰에 손이 머물러 있어요. 또 메뉴판 보러 가셨는데 평상시에 선택장을 없었던 분들도 오늘은 선택장애가 올 수가 있고 이거랄까 저거랄까 이런 우유부단함 사이에서 굉장히 마음고생하실 수 있는 날입니다. 갑목분들 오늘은 카페인을 좀 도움을 받으세요. 커피라던가 녹차라던가 자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분들은 역시 인성이지만 편인입니다. 편인이 양지에 앉은 날이고요. 과제를 지금 한꺼번에 하려고 밀린 과제를 하려고 책상 앞에 앉아서 자신과의 싸움을 고독하게 하시게 되는 하루입니다. 또 평소 나는 책과는 담을 쌓았다 하시는 분들도 오늘은 오랜만에 미래를 위해서 서점을 찾거나 또 뭔가 배우고 싶어서 학원이나 문화센터 강좌 등을 관심을 가지시게 되는 날입니다.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오늘 수가 들어와서 관성이 들어왔고요. 이건 정관이 세지에 앉은 날인데요. 자식이 있는 분들 병화분들 중에서 자식을 키우시고 있는 분들은 오늘 자식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의지를 하시게 됩니다. 특히 개인 물건을 잘 못 찾아서 막 호둥지둥 되시는 와중에 자식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가을이 지금 깊어가기 시작했잖아요. 쓸쓸해져요. 마음이. 그래서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싶고 대화도 하고 싶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싶고 혼자 드시면 맛없잖아요. 그래서 장거리 외출을 하기보다는요. 집 가까운 곳을 혼자서 이렇게 산책을 하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좀 옛날 영화 고전 영화 보시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누군가와 같이 함께 거주하고 계신 병화분들은 거주자분들한테 도움을 받으셔야죠. 함께 동거 중인 배우자 혹은 자식분 아니면 친구라도 가까이 좀 불러내셔가지고 함께 대화하시고 같이 밥 먹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텍스트에는 적지 않았어요. 자 정화분들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오늘 편관이 관되지 않던 날이에요. 오늘 좀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연인이 지금 있어서 데이트를 나가시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모임 장소에 나가셨는데 내 마음과는 다르게 말실수를 할 수 있어요. 제가 텍스트에는 실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고의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상처를 주는 가해자가 되는 거죠. 또 내 말의 의도와는 달리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또 정화분들이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날이에요. 감정 노출이 좀 세거든요. 나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라면서 이렇게 오해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자체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웬만하면 감정 노출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뭐 좀 자제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분들은요. 오늘 정제가 들어왔죠. 무토분들에게는 재성이 들어온 거니까 정제가 쇠지에 앉은 날이고요. 오늘 제가 특이한 게 좀 있는데 이 무토분들께는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갈증이 날 수 있어요. 단 거 막 당기시고 케이크, 디저트류, 혹은 치킨, 이런 탄산음료수, 탄산수 이런 것들도 막 갈증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출하지는 마시고요. 오늘 집안에서 그냥 좋아하는 거 음식 기호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드시면서 집안일도 본인이 하지 마세요. 가족들에게 그냥 시키세요. 심부름 같은 거. 본인이 그냥 심부름을 시켜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이나 과제 등이 굉장히 지금 밀려 있거든요. 대기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월요일날 다 밀어주시게 돼요. 오늘 일요일은 그냥 푹 쉬실 거고요. 심지어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조차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마인드로 그냥 손 놓고 밤을 보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뒷감당 하실 거예요. 무토분도 워낙 능력이 좋으셔가지고 오늘 하지 않는다고 지구가 멸망하진 않습니다. 그냥 미루셔도 돼요. 오늘 좀 안일해지시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기토 보겠습니다. 저도 기토인데요. 기토분들은 오늘 재성이 들어왔죠. 특히 편제 편제가 관대지에 놓인 하루입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기 위해서 오늘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오늘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는 하루거든요. 특히 따뜻한 차 한 잔 필요하고요. 사람들의 활기찬 에너지 그리고 밝은 음악 필요합니다. 어두운 음악 들으시면 안 돼요. 저희 기토분들 오늘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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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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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단어를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저절로 얻어지는 거 절대 없어요. 특히 오늘 기토분들의 마음 상태는 진짜 강력 본도하고 같아요. 한 번 찐득하게 붙으면 찐득이처럼 움직일 줄은 몰라요. 오늘 하루는 그래서 집 가까운 곳에 가볍게 산책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시골이 아닌 저는 시골이라서 그런데 좀 도심지에 사시는 분들은 오늘 시장이나 아니면 마트라든가 여기 사람 사는 데 좀 구경을 가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봐주시고 최근 고민이 좀 있으실 거예요. 기토분들은 누군가한테 이제 목돈을 쓰게 되었다거나 간호를 해야 할 환자가 있다거나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있을 텐데 법적인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 속에서 너무 욕심이 지나쳐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이제 다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가시고 마트 가시고 그런 사람 구경을 좀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양적인 걸 좀 받으셔야 돼요. 밝은 에너지 이제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분들은 오늘 상관이 관되지 않는 날이에요. 신경질 내실 수 있고요.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짜증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다툼 수가 있습니다. 다툴 수 있다는 거죠.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을 교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고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니 이 싸우게 되는 발단이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지만 내 생각이 정말 옳은 것이라고 해도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어떤 상대방을 너무 고치려고 하거나 너무 정직하게 내가 너는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 라고 그걸 속마음을 드러내시고 상대방을 너무 몰아세우시게 되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싸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분들 토요일 아마 아프신 분들이 좀 제법 되실 거예요. 제가 댓글도 좀 봤어요. 네, 근데 제가 잘 맞춰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글자보고 읽은 거니까 자, 신금분들은 보시면 식신이 쇄지에 앉은 날이고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본인의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어떤 든든한 지원과 돌봄을 받게 되실 거예요. 특히 지금 값수를 들어와서 초반에 좀 정신적으로 쇄약해 질 수 있는 시기거든요. 신금분들 나약해 질 수 있는 그 시기예요. 쇄약해 져요. 정신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안해 질 수 있고 그래서 기대해야 되거든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마음만큼은 굉장히 든든해 질 수 있습니다. 또 간단한 집안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과제나 기한에 쫓기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한 기한 연장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랜만에 푹 쉴 수가 있습니다. 푹 쉬세요. 정신을 포함해서 푹 쉬셔야 됩니다. 신금분들 몸조리 잘하세요. 건강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임수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조금 틀게요. 임수입니다. 임수 동그라미 쳤고요. 임수분들은 겁제가 양지에 앉은 날이에요. 가까운 분들끼리 같이 모여서 장을 보러 가서 엠보네일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인들이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내 집에 김장하자 라고 계획을 세우시거나 이건 텍스트는 없습니다. 도움을 어떻게든 주려고 하는 하루예요. 나눔을 받게 되시거나 아나바다 같은 거 있잖아요. 헌옷들 아이들 크는 거 아이 키우시는 분들 임수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도 이제 아이들 옷 장난감 이런 것들 나눔을 받게 되시거나 금전적인 도움이나 계획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수 보겠습니다. 항상 마지막이 하네요. 어쩔 수 없어요. 개수 분들은 비견이 지금 왔죠. 비견이 임묘지에 앉은 날이고요. 오늘은 신기한 날일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진짜 시간만 쭉 흘러가고 오늘은 어떤 날이냐 변화가 없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일상에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운세에 얘기한 적 없을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예요. 정적이 가득합니다. 일상의 정적이 고요해지는 또 아무 발전도 없고 아무 변화도 없고 어쨌든 좀 심각하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대화가 한마디도 없어요. 대화도 없어요. 대화도 없고 정적만 가득하고 변화가 없는 이상한 하루를 보내시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저는 또 월요일 운세 진행을 해봤습니다. 정모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페 공지 밴드 공지 확인해 주시고 강의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문자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또 뵙겠습니다.